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 어떤 지문이든 간에 정독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지문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첫 줄 보도록 할게요 엄마 쥐는요 만들 거예요 보금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비록 접속사죠 양보의 접속사예요 부사절 그녀가 그 엄마 쥐가 has never seen 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지를 언제? in her lifetime 그녀의 생에 다른 지를 존재하는 또 다른 지를 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뭐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예시죠 같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스파이더 이 거미는요 거미는 will spin 여기서 spin은 돌다지만 만들다로 의역을 하면 좋을 거예요 거미줄을 만들 거래요 그리고 get the filler 뭐예요? 에벌레는요 will created field죠 make죠 만들어요 그만의 고치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and 나오면서 자 앞에 spider will build 주어동사 cataflore will created 주어동사 and a beaver will build 해서 주어동사가 병렬이 됐어요 문장 3개가 병렬이 됐어요 자 색깔을 좀 이용을 해서 자 문장 1 문장 2 문장 3이 뭘로? 병렬이 된 거예요 이 엔드로 문장 1 2 3 이렇게 비록 뭐 할지라도 동시대에 contemporary 동시대에 ever가 왔지만 no가 있으니까 본 적이 없다라고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show 보여주다라는 타동사인데 얘는 일단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와야 돼요 자 구문 볼게요 how부터 tasks까지 뭐예요? 직접 목적어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로 보니까 밑에 쓸게요 how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방식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시대에 있는 뭐 똑같은 동족이겠네 그들은 그것들은 그거는 그들에게 누구겠어요 이 대미 가르치는 거 대미 가르치는 거 대미 가르치는 거는 스파이더 캐터필러 비버 심지어 렛까지 이 네 개의 동물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에게 그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뭘 이런 복잡한 일들을 자 투 컴플리쉬 컴플리쉬가 타동사기 때문에 투디에 뭐가 쓰인 거예요 타동사의 원형이 온 거예요 타동사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디즈 컴플리쉬 테스크스는 투 컴플리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하우투부정사를 살려서 해석을 이어서 하면 이러한 복잡한 일을 성취할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 에버 자 세 번째 문제는 갈게요 어린 동물들은요 동물들은요 물론 배울 거예요 뭘 필수적인 교훈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바이 워칭 자 바이 아이엔지 알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아이엔지 함으로써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워칭 워치는요 타동사예요 그죠 워치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예요 and im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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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가 붙인 거예요 붙은 거예요 얘도 역시 타동사예요 왜 ing를 붙였어요 동사는 전체사 뒤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 뒤에 쓰기 위해서 명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건데 얘가 그래서 타동사의 기능을 잃어버렸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다 a parent a parent of other elders 가 목적어인데 누구의 목적어일까 watching의 목적어고 imit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자 봄으로써 바이 ing 살려야죠 봄으로써 누구를 parent or other elders 그리고 따라함으로써 누구를요 parent or other elders 보면서 따라함으로써 필수적인 교훈을 배운대요 아니 앞 문장이라면 조금 이상한데 그죠 자 볼게요 밑에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흐름 전체로 관계가 없는 걸 찾을 거거든요 자 일단 느낌은 왔을 거예요 갑자기 딴소리 하는데 아니 여기까지는 가르쳐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 이 얘기는 배운 적이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보고 배운대요 보고 배운다 학습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습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고 왠지 2번 같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다고요 이어져야 되는지 이어지는지 봐야 되니까 there is not to say 자 말하는 건 아니야 이 대시 가르치는 게 뭔지 찾아볼 거예요 앞 문장인지 그 앞 문장인지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지금 2번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측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자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절이죠 이 to say 투부정사의 목적어예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배운 행동이 아니라는 걸 자 런드 형용사예요 런드 비헤이비어 학습된 행동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면 여기서는 학습된 행동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학습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역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2번 3번 문장에 many young animals learned by church lesson you go by watching and imitate a parent or elders 엘더스는 빠져야 되는 문장이겠죠 자 그러면 앞에 3번 문장 2번 문장 시밀러리부터 해가지고 여기 시밀러리랑 이 3번을 뺀 문장 뺀 상태에서 여기가 이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성취를 하는 걸 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이 얘기는 뭐요 학습된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노란색으로 좀 바꿔서 보면 자 이 행동이 학습된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뭔데 얘네들이 보여지지 못했다라는 거는 같은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충분한 거죠 자 그래서 아 학습된 건 아니지만 배운 건 또 아니야 응 그쵸 자 이것은 단지 뭐라는 거예요 대절일 뿐인 거죠 이러한 동물들이 Did not run 배운 게 아니야 그것들을 교훈들을 뭐 이러한 방법들을 일들을 tasks tasks 일들을 어디에서 In a single lifetime 그러면 독특한 싱글은 뭐 유일한 하나의 이런 거죠 그러면 lifetime 생 일생 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유일한 일생 한 번의 인생으로 한 생으로 배우는 그러한 일들을 배우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데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봐 그들은 배우는 거죠 일들을 tasks 를 가리키는 거죠 뭐에 걸쳐서 over a thousand of lifetime 수천 년의 일생을 통해서 걸쳐서 거쳐서 그 일들을 그들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동시대라 그랬죠 여기 동시대 여기 내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우리 누구 엄마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 하지 않았어도 이게 뭔 거예요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배우기는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갈 수 있죠 여섯 번째 문장 갈게요 아이고 이볼브 이볼루션 뭐예요 진화예요 동물 행동의 진화는 does constitute 구성 한대요 뭘 학습 과정을 구성한대요 아 그럼 직접 보고 학습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예요 학습의 과정이 구성을 하는 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뭐가 뭐 하지만 이것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런 종에 의해서 뭐가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럼 이게 유전적인 거지 종에 의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거 유전적 근데 이건 뭐예요 후천적인 거니까 그렇죠 후천적인 거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실 뭐에 대한 결실 of this learning process 이 배우는 과정의 그런 결실은 encode in DNA DNA에서 암호화 되었다 아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구나 라고 우리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제를 보면 동물의 행동 동물의 행동은 행동은 DNA의 암호를 통해 암호를 통해 오랜 세월 수천년에 걸쳐 수천년에 걸쳐서 학습으로 수천년에 걸쳐서 학습에 걸친 걸친 학습에 걸친 학습에 결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NA를 통한다는 건 유전이죠 유전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제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자 관계없는 문장 2번 문장으로 우리 아까 정답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배움의 과정에서 결실은 어미 쥐는 뭐였어요 그죠 어른 쥐를 뭐야 자기 식구 자기 새끼를 위해서 둥지를 만든 거 울타리를 만드는 거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거미는 뭐죠 거미는 거미줄을 짓는 거 애벌레는 고치를 만드는 거 비버는 땜을 만드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을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